그러게요 왜 보너스인지 모르겠네 이게 어 퍼블먹었습니다 탈취빠졌고 아니 내가 킬 먹어도 되는 장면이었지 그거는 저녀석이 나 죽여줘요 나 죽여줘요 이러고 웃는데 죽여줘야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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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좋은 시작이야 아 배고프다 내가 가까이 오면 그냥 됐어 여기까지만 해 핫 으아 추천같이 계속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어 어느정도 각이 안보이는데 이랬어 몇천냐고 나도 모르는데 쓰읍 아 뭔가 이랩 딱 왜 나는 이랩이 빨리 되지 이거 원래 안되는데 야 이거 에이라이라 이즈님 아 이즈님 그거를 센스가 없어 센스가 그거를 딱 해주고 딱 아 완벽한 콤보였는데요 아 의지가 다댓밥에 똥칠을 하네 이거 아 의지가 다댓밥에 똥칠을 하네 이거 그러면 안 돼 얘, 얘 노스펠이에요? 근데 잤나? 노스펠인가? 어 노스펠이네? 어이 저기 내 주먹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제발 너희가 킬 좀 먹어 내 주먹이 불타오른다 가다 어잉? 뭐지? 어디가 지금, 뭐, 아 여기 있구나 아 모빌 나왔네 와 엄청 부자다 와 지갑 전사됐어 갑자기 이러다가 된장 남든, 아니 김치남이라 느꼈어 탑은 아니고 미드, 풀 있어? 가게 아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리신아 아 개인판 유튜브 가가지고 이거 영상 좀 봐야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는 거 말고 어 내가 딱 보여줄게 아 개인판 유튜브 딱 하면은 바로 그 깽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란 말이지 아 진짜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 아 저 쟤 내가 이제 크래커야! 미드 프린 있어? 없어? 아 평켄 형님 어서오세요 아 나 오늘따라 진짜 평켄 형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같이 들어와 주시네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끌어.. 다음에 끌어드릴게요 아이! 아 까비 아 나 진짜 오늘따라 평켄 형님 너무 보고 싶더라고 오늘 어 이렇게 뭔가 좀 방송 조용해가지고 아 평켄 형님이 진짜 이럴때 방송 자주 와주셨는데 이런 소홀함이 뭔가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평켄 형님 보고싶었는데 딱 들어와주셨어 형님 나이스 타이밍이십니다 오케이 뭐지? 뭐.. 뭔 비전이지? 여기 조심하세요 아.. 똑같이 아깝다 야! 가고 있어 봄 위안대? 와ühren 알Pod burst 욥 퍽 미드 오픈 예에에에에에에 También astre 미드 오픈 미드 오픈 할거에요? 빨리 밀어드리고 그러면 어 저 저 저 대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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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나 줘 아 우우 직가야 징 핑하 살 돈도 아니 그거 시야스 살 돈도 되니까 직갔다 오겠습니다 추천과 지그샷기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오자마자 꽁승이냐구요? 어 지렁누나는 오자마자 꽁팬데 지렁누나 뭔가 저주 있나봐 아니 뭐 그런게 있어 어 잡았다 고올 쿨 뺐네 미드는 끝났네 이제 1350 1350 제이스 다 잡아주지 솔직히 평킨형님이 오랜만인게 아니라 내가 방송을 요새 못해가지고 평킨형님이 오랜만에 오시는거 같지 이미 저기도 끝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미드오픈 하자고 하던 그 외국인 아저씨 아니에요? 아까 미드오픈 하자고 하던 그 외국인 아저씨 아니었어요? 끌었다 아까 미드 오픈하자고 하던 그 외국인 아저씨 맞죠? 아우 귀간지러워 가자!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맹 오메잇! 오, 데미지 좋아! 음, 데미지 좋아 네냉 어? 뚜뚜뚜루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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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이나 받게? 개인 팟이라 치면 나와요 추천하러 온대! 크으... 감사합니다 아니지 버스 태워줬으니까 버스 비용은 그 정도만 있는 건 나쁘지 않냐 얍 얍 얍 얍 얍 얍 웨빈파 형님 리아입니다 오랜만에 이그가야지 참 블리츠는 이렇게 하드캐리하기 좋단 말이지 저 잔나 전판에 그 부하냐 크래커야 이번판 나 잘했찡 고르는 볼렘은 노길 슬지 않는다 땡큐 으이이이이이이이이oc 으음 그러니까 상대표 장난해 달라만 나오네 분명히 교차가 있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거다 보니까 저쪽 원래 얘도 차단 이렇게 였거든요 차단 듀오끼리 둘이 게임하는데 당연히 게임이 원할할지 않을래야 아닐 수가 없지 어떻게 원할하게 합니까 오, 잘, 잘하는데? 어? 제이슨? 전멸 엣지 까비라고? 쉴드 커버해주는거 보소? 야, 저사람이 우리나라 꽃키퍼였더라면 참 우리나라, 어? 결승전까지 갔을텐데 여기다 피앙 깔자 탑도 애매하고 풀탈진은 뭐야, 진짜? 야, 나 위로, 어? 야,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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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참 좋군 이 쫙 빠진 어깨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게임판 유튜브 가가지고 구독하기 눌러주면 이정도의 실력으로 게임 하드캐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겠죠? 게임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해요, 엄마 PC는 유컴퓨터 야, 이럴야 이거 생각 못했어 다 부셔지네 다 부셔지네 어, 미드 오픈 각 나와가지고 어, 지금 빨리 밀고 있습니다 아, 맞아, 방지 블리치로 바꿨어야 했는데 쓰레쉬로 했네 깜빡했어 오케이, 좋구요 아아, 아아 어잉? 어? 어? 아, 콜라파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어,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60원 벌였다 전기값도 안 나오네 어, 지은이 누나 어서오세요 두개 감사합니다 누나 저 캔방 지금 이거 못하는거에요? 정신집중 내일도 당연히 방송하지 오늘이지 아, 근데 거의 다 계속 방송할거에요 지은이 누나 언제와요? 보고싶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는 놈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는 놈아 재밌는 놈아 재밌는 놈아 재밌는 놈아 흐흐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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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티모세치미터 까비었어 진짜 눈, 눈 조금 차이였어요 아, 평캠형님 3개 감사합니다 뭐지? 너 그거 무빙이라고 한거니? 아, 허느리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메타 자본세년님 아, 별풍선 5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걸로 그거 이거 좀, 그거 PC, PC값은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잇, 아이씨 죄송합니다 어? 유폼 오오오오 으 으 으 으 으 으 한참을 왔다갔다 버려 저거 안녕 빨리 끝내자 친구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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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나의 뺨다구를 스쳤어 아이쿠 휴스했다 야 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쪽이 안 안 믿게 안 믿게 가자 웨이비파인님 어서오세요 브로즈 탐방 어떠냐고 내일 할라구요 그거는 내일 할까 생각중이어서 내일 블리츠랑 그리고 또 원딜 쓰레쉬랑 이런거 할라구요 사람들이 좀 좀 진짜 특이한거 좋아하는구나 그게 매력있긴하지 늘 같은 롤방송만 하는것도 좀 진리긴해요 좀 다른 곳에서 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놈이 진리 어 저거는 내일은 좀 컨텐츠나 좀 할까 어 내가 좀 컨텐츠 하고 싶은거 좀 많아가지고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추천하시게 하자께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이겼다...